365일 24시간 우리말 방송 얼티비 한민족의 자부심 얼티비는 자체제작 뉴스와 프로그램 그리고 모국의 인기방송 프로그램으로 생동감 있는 지구촌 소식을 신속히 제공하고 희노애락의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티비는 캐나다 동부의 로저스 케이블 채널 608 서부의 샤우 케이블 채널 185 그리고 텔러스 TV 채널 512번을 통해 명실공이 캐나다 전국 방송망 구축을 실현하여 30만 캐나다 동포를 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 네트워크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알버타, 브리티스 콜롬비아주를 관통하는 무한한 방송의 힘 오늘도 얼티비는 열린 방송을 통한 화합과 새로운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얼티비를 보면 고향이 있습니다